고령화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전라북도는 이미 전체 20%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. 특히 나이가 들어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 일구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. 한주연 기자입니다. 전체 인구가 2만 8천여 명인 임실군. 이 가운데 9,700여 명, 34.3%가 65살 이상 노인입니다.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. 지난 7월 말 기준 전북 지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%를 넘어섰습니다.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. 거의 한 80% 이상은 다 어르신들, 학생들은 10%도 안 되고 다 어르신들.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꼽히고 있습니다. 무주의 경우 많은 나이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율이 40.7%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지난도 38.2%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.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인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도 소득 하위 20%의 노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전북.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적 부양 기능을 고민할 때입니다.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.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.